더쇼19 선발 투수로 LA다이스 입단하기 일곱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에서 저기 막 AAA 볼펜으로 떨어졌는데요 지금 계속 패전조나 롱 릴리프 하고 있는데 이어서 플레이 해 볼게요 이번에는 11 대 3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등판했나요? 초고 바깥쪽으로 놀게 나이스 이거 화면을 좀 바꿔야겠어요 중계 화면처럼 중계 화면처럼 파태보수 Toio 피 Cut música A Begin 어유 이게 아닌데? 아 이거다 이게 더 구종 변화나 이런 것도 잘 보이더라고요 직구로 바이스 선진 well we've seen some really good pitching from these guys in this one the bullpen has looked sharp and it backed up a nice effort turned in by the starter these days pitching has become a full staff effort and i've been impressed with the job these guys have done so far number 35 richard and that misses for ball one the average right at the 200 mark on the year no home runs yet in this first month and eight runs bad it in and it runs outside so it goes to two and now we all know he's not the greatest time in the bad up there his numbers certainly aren't that pretty but hey i give him credit he's really working the count right here three and oh now one villa waits on deck one hit the other way after the right field coles is in his tracks now and there's the second out of the inning nine hits the top left nine hits the top left it's up to the plate one villa he's super three with a pod run and a double oh be ya fastball take in but that gets the zone for a strike hit on the ground the third hit on the ground the third 승루스 잡아서 왼쪽으로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뀌니까 이터 게이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시 제대로 들어가는데 파울 몸쪽으로 낙게 하나 붙일게요 컨트롤이 안됐다 저거는 아까 좀 밀어치었네 저건 스트랩 줘야되는데 나이스 병살 나머지 공들은 지금 제구가 등력치가 낮아가지고 나이스 끊고 어? 뭐야? 훈련? 가운데로 몰렸구나? 직구가 가운데로 몰렸구나? 가운데로 몰렸다 종룡이 밀어먹는 일에 포함돌로 몰렸을 때 판벨? 아 판벨인데 아직 제구가 오 됐다 완벽히 들어가 조차 됐네요 대격 기회 줬어도 되는데 굳이 조차할 필요가 있었나 조차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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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유망주인가? 계속...아직 뭐 유망주인가? 제가 심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만 내보내네. 좌측으로 붙고 나이스 제너로 들어갔죠. 구석으로. 살짝 따졌고. 한 볼. 오우 또 가운데로 셰프 나왔어. 몰렸어. 몸쪽으로 하나 붙여있다. 나이스. 허를 찔렀죠. 나이스. 나이스. 몸쪽으로 해서 강하게 하나. 오우 저거 스트라이크 좋아지. 한 볼. 오우. 나이스 삼진. 오우. 오우. 거의 바깥쪽으로 나가는걸 저렇게 쳐 내네. 거의 완전 바깥쪽으로 빠지는걸 당겨 쳤네. 나이스. 나이스. 투 스트라이크가 좋았고. 나이스 삼진. 서클 체인저. 완벽했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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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꽤 빨랐네. 주력 꽤 빨랐네. 쟤. 투 스트라이크는 내가 잡았어야 하나. 오우. 실주였는데 그래도. 스타이크 종류 들어갔네. 나이스. 잘 들어갔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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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aformaivan. 옵숯. isolated. 누구 healing. 오우. 우와. 아 선무수야 이번엔 추비 실체 기록 낮게 낮게 나이스 날 끊었네요 9회까지 다 던지게 하네 사실 핀치히터만 아니면 계속 던지게 해주는데 오 뭐 뭐 야 이번엔 진짜 재구도 정확히 했는데 와 저거를 아 백간쪽을 정확하게 갔는데 저걸 넘기네 나이스 저거 스트라이크 정하자면 좋죠 나이스 저거 스트라이크 정하자면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씨3 giorno 우선 아 오 2-2 걸쳤네요. 걸쳤어. 꽉 차게 들어갔어. 오우, 나갔어, 나갔어. And this ballgame is over A 9-2 finish at the end of this contest The Oklahoma A 20-3 finish at the end of this contes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I can't see it 기본적인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그랬나 얘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난데 다음 주에 만나요 2점차 지고 있는 상황에서 5회니까 추격조 역할도 되는 거네요 야 저걸 쳤어? 잡아라 그렇지 힘으로 볼 힘으로 제압 볼 힘으로 제압 볼 힘으로 제압 나이스 미션도 성공하고 이야 무소리에 제대로 찔렀는데 볼 판정 받았네 자 판볼 나이스 제대로 스트라이크 라인에서만 떨어지면 판볼은 방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쟤네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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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미션 고맙습니다 까지 우진 이번 C2 였는데요 2 스트라이프 잘 잡아놓고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제대로 안 떨어지면 그냥 저거는 판볼이랑 같이 홈런 직빵이죠 중견수 플라이 15개 안에 끝내야 되니까 미션 이번엔 성공할 수도 있었어요 오우 나이스 스트라이프 이 스트라이크 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니저는 이 스트라이크 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스트라이크 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스트라이크 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와 넘어갔어? 파워링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쳐서 넘겨버렸네 이 스트라이크 칼이 살짝 빗맞은 것 같은데 발똑 강판각인데 아 아니구나 나이스 아 한 점 내중이 좀 맛있네 야 이 조수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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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그렇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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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å 아깝다 감사합니다. 오 1대1인 상황에서. 정상코스일 줄 알았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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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코스일 줄 알았던 loo. 정상코스일 줄 알았던 거. 정상코스일 줄 알았던 거. 그치 그렇지 오 홍보 좀 위험해 그럼 가운데로 모아냐라 나이스 아 아깝다 서페드 되게 괜찮은데? 아깝다 서페드 야아 일루수 요어어 일루수 아 힐루스가 살렸다 진짜 어우 좋아 바깥쪽 밀어서 혼나진 줄 알았네 카푸는 이제 공적으로 하나 강하게 나이스 공짱 못하네 아 진짜 타이밍 완전 빼줬다 판볼 나이스 좋았다 쭉 떨어졌네 어우 역전 했어 역전 여기서 이제 제가 실점만 안하면 승리치수 될 수 있는데 아 드디어 시즌 첫승 가나요? 아 드디어 시즌 첫승 가나요? 아 왼쪽으로 낫게 어우 위험했다 또 가운데로 몰리네 써클 체이죠 와 제대로 탔네 잘 떨궜는데 아 가운데를 좀 몰렸나 흔들린다 흔들려 흔들리면 안되는데 나이스 스윙 나이스 야 막판에 모아서 팀이 날아갔네 와 아 팀에서 또 안 받쳐 줘가지고 4대2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자주 지는 것 같은데 팀이 그래도 방어율 2.12 스트라이크 아웃도 34개면 괜찮고 스트라이크 아웃도 34개면 스트라이크 아웃도 34개면 스트라이크 아웃도 34개면 스트라이크 아웃도 34개면 뭐가 또 흔들리나? 어우 나이스 좋았다 판볼을 쓰는 게 아니었는데 판볼 썼다라는게 zero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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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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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야, 수만? 안돼. 나이스. 야, 드라이스 잘했다. 히트퍼블러스 이번엔 크라인저 무조건 1 3 5 5 5 6 5 8 9 9 9 9 10 10 10 10 11 10 10 판볼 판볼 아 근데 판볼 뭘로 던져야 되는데 판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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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던져야 되는데 판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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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或讃 판별 판별 딱 판별 캣 ste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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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is our score we got one here we got one and low it's a ball and a strike into the corner and slicing foul here we go guys let's go the one to mrs. ball to war 몸쪽으로 하이패스트 볼 와 코트 내네 나이스 실패했는데 한 볼은 무조건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라 볼을 던져야 돼 나이스 야야야 송구가 오 5대5 동점 아람 또 승리투수 이번에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깐쪽 스트라이크 좋았고 왼쪽으로 또 찔르라고 나이스 요 플라잉 저의 스트라이크 줄법했는데 저 코스트는 오 제대로 맞았다 오우 우익수 야 저거 만약에 놓쳤으면 진짜 그라운드 홈런 나오실 수 있는데 잠시만요 더 안 떨어졌어야 하는데 더 안떨어야되네 좋지 잡어 좋지 스트라이크 종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저거는 외압플라이죠 나이스 오 그릇 오 그릇 오 그릇 오 그릇 야 저걸 붙어있는데 좀 더 낫지. 아 안나오네. 나이스 삼진. 왼쪽 붙이면 나올 줄 알았다. 아이스 아웃. 깔끔했다. 오 8대 5. 이대로 승리 투수. 이야 승리 투수. 이야 시즌 첫 승리네요. 볼펜으로 내려오고 나서. 아 빨리 선발 올라가야 되는데. 아 피칭 코치 체크스 인 워드 멤버 뷔 스태프. 이러다 저기 막 홀드왕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구나. 이쁘다. 아깝쪽. 아이스 위로 붙이면 나. 2-1 어우 한가운데였는데? 다행이다 인도스가 좀 내가 밖에서 수비하고 있어 구석으로? 낮게 낮게 아 너무 빠르다 몸 쪽으로 하나 붙여서 너무 세게 던지려고 하잖아 어우 공을 참았네 나이스 어우 의외로 잘못 던지게 몸 쪽으로 해서 스트라이크 들어간다 제구도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노하우 생각되면 나이스 유격사 땅꼬리랑 진짜 진로 못하고 나이스 몸 쪽으로 두개 잡고 어차피 진로 다 막아야 되니까 나이스 아 너무 빠른다 와 다행이다 야, 크게 많은 줄 알았는데 인격 스프라이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가는 건 방망이 끝에 걸려가지고 다행이네 오! 반대로 들어갔네 지금 오! 어우 지금 폴이 거의 넘기는 거퍼도 넘쳐가지고 다행이네 사이 끝났네 3 스트iding into the box Carlos Tochi starting things for his side in the ninth as they face the improbable odds of trying to come back in this one 예, not a lot of pull with him at this point. These guys know these bats still count, at least for their own stats. You can't mill in your chances as a professional. Ball one to start the at-bat. The 1-0. He's looked at for the first strike. And he comes back with a fastball. 1-2 now. Nobody out now. Nobody out. No, no. It's not a high-passball. I'm going to get the 3-0. I need to get the 3-0. Nice. He has struck him out the third time he's fanned in the game. Good job of making him chase a pitch for the strike out there. Yeah, Matt, that's the advantage of getting ahead an account. You can really force hitters to expand our zone to protect. And when they're in that mode, getting in to go after a pitch that can't do much with becomes a lot easier. Now, let's go. Now, let's try one to start the at-bat. Now, a fastball that's taken close that time, but it's one and one. sandpike très high. He's cutting right off the ground of short. You like it. Nice. You can get it tight for the second half. 판보울로 해서 판보울로 해서 판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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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점이네 그래도 3회 연속 던졌으면 세이브 주는 건가? 아니 점수자가 너무 컸구나 어? 2 대 2, 2, 3로에서? 아 이거 선발투수를 입다는데 자꾸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한다 오 심지어 노아웃이야? 오 다행이다 3벌로 원스타를 잡았고 아예 판골을 못 치네 오 커트 해내네 몸 쪽으로 하나 강하게 붙여야겠다 그렇지 오 서클까지 괜찮았고 나이스 파워 무실점으로 막으면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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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 공 잡아라 내가 잡아야 돼? 아 그렇지 오 다행이다 오 유실점으로 많았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로 오 오 오 오 어? 아아.. 방사를 했어야 되는데 나이스 뜬공 우리 3루에 못가죠? 갈래나? 못가죠 일단 원아웃 잡았고 철저하게 부가 쪽으로 나이스! 용살! 나이스 포스 커버가 좋았냐 경기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아 핀치하우스가 교체되는구나 야.. 몇 대까지 가는구나 결국 이긴 이겨내야 그리고 그 분이 보이실다고 그 분이 보이실다고 그 분이 보이실다고 그 분이 보이실다고 군로 왼쪽으로 공격이 없어졌어요 그 분이 보이실다고 자 어디 보자 얘 지금 안좋으니까 얘랑 저랑 교체될 빨간색인 애랑 교체될 확률도 좀 있고 지금 나만 잘하고 있네 초록색이 어? 이번엔 또 만루야? 어? 어? 야 원아웃이야? 어 이거 어? 아 저건 스트라이크 좋아지 나이스 스트라이크 안이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스트라이크 안이 잡았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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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대로 이게 또 2승 야 2승 2승 네 의외로 2승 했어요. 하긴 무사 만료를 막아내는데 아 원아웃에 만료를 막아내는데 아 원아웃을 아 원아웃을 아 원아웃을 아 원아웃을 감사합니다. . 야 10대 1 락속 없어? 뭐 홀드나 채우라는 건가? 어? 그렇지. 스프라이. 나이스 승진이. 어? 어? 강제 몰렸는데? 어? 나이스 승진이. 야 오랜만에 타격기 왔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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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는데? 야 이거. 뛰어 뛰어 뛰어. 빨리. 어? 나도 홈까지? 아... 아깝다. 그라운드 없는 한 번 칠 수 있었는데. 아 그래도 투수 치고 방금 굉장한 장타였는데요? 어? 오히려 타격적으로 갔어야 되나? 아 타격을 더 잘하는 것 같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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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에 불을 마시겠습니다. ..고치, 그리고 1둘에 2둘을 마시겠습니다. 홀itions하고 122but에 3둘을 마시겠습니다. 이번은 이 공은 1둘을 마시겠습니다. 2둘에 2둘을 마시겠습니다. 1둘의 1둘을 마시겠습니다. 2-1 now hard hit ball to second castro has it and that's the second out digging in dexter fowler he was a ground out victim last time up nice back to the left this game is a bit better this game is a bit better and he gets him to swing through that one he's in control 0-2 some guys have no trouble hitting with two strikes and some guys never want to get there let's see the approach right here i'd like to see him shorten up a little bit maybe choke up and try and work the ball back up the middle the other w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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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까지 아예 끝내네 그리고 스프링이 있는 마이키 마수 마수에 를 다닐을 했다 마수의 시장으로 1-3-1 1-3-1 저거 갑자기 또.. 힘들었네요 나이스! 2-3-2 자 이제 경기 끝내기 마음대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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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 발사 둘 다 싸냬아 4발만 하네. 나 전공 더 잘 쳐네. 나이스 판볼. 어? 정말 안나오네. 어 저건 스트라이크 줘도 되는데. 나이스 판볼. 어? 아 저건 스트라이크. 좋아. 나이스 판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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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클을 잘 들어갔고 어... 오 쭈어 오 쭈어 오 쭈어 중전 한타가 되네 9회까지 이 환경기 딱 마음을 지워야 되는데 나이스 쇼크 체인지업 잘 들어갔고 이쪽으로 거하게 하나 좋지 아 핀치 히터로 바뀌었어? 여기서 또 점수 내면 승리 툴을 될 수 있는데 야 못 냈어 결국 4-3 finish in this evening's ballgame the Dodgers came through late 류현진이랑 커쇼랑 아 얘만 잘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잘 못하네 마에다 아 내가 빨리 로테이션 돼야 되는데 트리플 A 로테이션 어 또 말루야?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지금 투아웃이구나 해볼만 하겠어요 나이스 2개 들어왔고 나이스 jdso님 안녕하세요 이 게임 이름이 mlb 더쇼 입니다 더쇼19 플레이스테이션4 전용게임이에요 저기 뒤에 간판에 보시면 더쇼 더쇼의 연도 2019 버전이라 19 오 홈런인가? 어우 다행이다 오우 또 장타였었네 오우 나이스 저 스트라이크 잡아줬네 나이스 이것도 웨어플라인 어 못 잡나? 나이스 오우 좋았구나 힘으로 힘으로 눌렀네요 나이스 폭사드라인어석 aviv 고 상 osh Mark k 자 날씨가 자랑스러워 오, 가운데에 실크였는데 안전을 해야해 나이스! 서클 체인지 역으로 어우 이거 쳐냈네 몸쪽으로 해서 하이패스토벌 나이스 미션까지 딱 깔끔하게 성공하고 아이스 판벌을 덮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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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벌을 덮고 판벌이 오우 나이스 판벌을 덮고 나이스 판벌이 나이스 판벌을 덮고 나이스 판벌이 어디서 치는거 같나? 어디서 치는거 같나? 결정구를 바깥쪽으로 어우 이것도 속아주는 공원 의도했던 데랑은 전혀 다르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스트라이팅 forward now tony kemp in his last at bat he popped out in foul ground yeah matt he's got to make an adjustment right here his swing definitely broke down dropped his back shoulder and thus the result was a terrible pop-up foul and it's fouled away two out nobody on to one and two now the one two nice last time 3-0 to 3-3 so they go quietly here in this half inning yeah 2-0 to 1 the final score the express used the nice fifth inning to take the lead in the yeah yeah 아쉽게도 지금 7번째 시간에도 저기 그 그 triple a 에서 예 두 번째 시즌 맞이 했는데 아직 계속 볼펜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볼펜에서 성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번 시간대 찾아 뵐 때는 꼭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예 플레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yes 네